르메이유도 양키즈와 계약을 하고 린도어도 매치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이번 오프시즌도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서 토론토는 아직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토론토에 살면서 토론토를 지켜본 저로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론토가 이번 시즌 들어서 처음으로 이러는 것도 아니고 매년 속고서는 다시 또 혹시나라는 생각으로 믿어보고 그리고 또 다시 속는 것을 10년 넘게 하다보니 이제는 실망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참 긍정적인 면인 것 같습니다 2019년 카와이 레너드의 연봉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가 캘리포니아에서 뛰게 된다면 토론토에서 뛸 때보다 세후 30만불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주세가 없는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주에서 뛰는 것과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에서 뛰는 것의 차이보다 더 작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개인의 소득세를 더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캘리포니아의 소득세는 토론토의 소득세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집을 처분하고 텍사스로 이사를 가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캘리포니아의 소득세 인상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블루제이스의 원정팀 클럽하우스에서 일할 당시에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리즈의 마지막 시합이 열리게 되면 7회나 8회에 공항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나오는 직원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과 캐나다가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나라이기에 입출국을 위해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절차가 있고 그 일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시합이 끝나기 전부터 야구장에 찾아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해놓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았던 원정팀 관계자는 토론토에 오는 것은 다른 도시에 오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아무리 편의를 봐준다 해도 좀 귀찮은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자신은 1년에 한 번만 오면 되니 상관이 없지만 같은 지구에 있거나 토론토에서 뛸 경우 많이 귀찮아질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NBA나 NHL의 경우 매일 시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일 시합을 하는 야구의 경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선수의 컨디션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만약에 선수가 자신의 루틴에 민감하다면 이런 점은 토론토를 기피하는 큰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축구처럼 모두가 해야 한다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메이저리그처럼 단 한 팀만 피한다면 안 해도 되는 거라면 가능하면 피하는 쪽으로 결정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유명 가수들이 북미 투어를 할 때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몬트리올, 토론토, 벤쿠버와 같은 캐나다 도시들이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대도시인 것은 분명하지만 입출국의 번거로움이 첫 번째 이유고 국경지대에 있는 디트로이트나 버팔로와 같은 도시에서 콘서트를 할 것이니 보고 싶은 캐나다 팬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면 된다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보통 대역급 FA라면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한 팀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 입출국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는 계약 전에 꽤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많은 미국의 언론인들과 리그 관계자들은 토론토 원정에 동행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자신들이 가고 싶지 않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시합이나 이야기를 다루는 것 또한 기피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관심이 없다가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야구장에서 일했었고 선수들을 자주 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나 호텔 등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수들의 일탈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를 통해서 들은 것도 있습니다 토론토는 많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일탈 장소입니다 리그와 팀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토론토에 방문을 기피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선수들에게 토론토에서는 자신들을 감시하거나 취재할 사람들이 적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답답하실 분들을 위해서 실명을 하나 거론하면 에이로드의 경우 스트릿클럽에 간다던지 마돈나와 만나던 중 다른 여자와 함께한 모습이 찍히는 경우 대부분이 토론토였습니다 뉴욕 양키즈가 방문하면 데릭지터와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선수단 버스를 타고 이동하지 않고 따로 이동하는 것으로 유명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야구의 경우 매일 시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의 일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농구의 경우 토론토 원장이 끝나고 다음 시합까지 일정이 여유가 있으면 클럽을 빌려서 놀기도 하고 드레이크가 직접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이번에 NBA에서 어빙이 일탈을 했을 때 일탈 장소로 뉴욕과 함께 토론토가 의심받았던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드레이크가 그 친구와 투자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기도 했으며 실제 행사나 파티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종종 선수들의 사생활을 목격하면서 어떤 선수들은 더 많이 존중하고 응원하게 되기도 했고 몇몇 선수들에게는 큰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주법 시대부터 캐나다의 국경지대에는 많은 양조장들이 만들어졌고 미국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넘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캐나다의 양조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온타리오에서는 마주하고 있는 미국의 많은 주들보다 음주연령이 낮다는 점, 일치감치 대마초흡연이 사실상 합법이었다는 점 그리고 미국보다 먼저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동성의 관련 산업이 발달했다는 점 등의 이유로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는 예전부터 많은 미국의 유명인들에게 탈선의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리그의 감시와 미국 언론의 참견이 덜하다는 점은 많은 스포츠 선수들로 하여금 이 행렬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대마초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전까지 온타리오주가 누린 엄청난 관광수익에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 미국인들이 뿌려준 돈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2년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가 대마를 합법화합니다 그리고 곧 이 두 주의 경계에 있는 도시들의 숙박업과 유흥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세금 수입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네바다, 오리건 이렇게 세 주는 서둘러서 2016년 대마초를 합법화 시킵니다 토론토에서 일탈을 해봤던 선수가 아니더라도 본인은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주위의 친구들이 혹은 동료들이 토론토에서 주로 일탈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토론토가 홍구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복잡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이 모든 선수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커리처럼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이유로 B시즌에 토론토를 찾는 선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AA는 알고 미국 국적인 리치하디, 애킨스, 샤파이로가 모르는 점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AA는 FA 영입보다는 트레이드를 활용한 영입에 무게를 두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손해를 보는 듯한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프라이스처럼 떠날 것이 확실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도 유망주를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AA가 보기에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토론토가 류현진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류현진 선수에게는 이런 문화적 선입견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우어나 스프링어보다는 유현진 선수처럼 문화적 선입견이 없을 단악가의 영입이 더 현실적이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 시즌이 시작하기 전까지 두 달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토론토 페인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